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으로 최장암 검사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특정 의사로부터 최장암 건강검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건강검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를 찍기도 하고 피검사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정말 이런 건강검진으로서 최장암 검사를 하면 좋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내과 전문의와 신장 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 건강검진에서 최장암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애플의 창업자이자 아이폰의 아버지인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사망을 하고 패트릭스 웨이지 연예인 전도희 씨 김주승 씨 등 유명 인사들이 최장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건강검진으로서 미리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최장암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 그런 걸 해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홍보를 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장암의 생존률이 암들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도 없고 결론부터 말씀해달라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최장암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게 미국 내과 학회와 예방의학과 학회의 정식 권고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최장암 검사를 간단한 피검사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정확도로 할 수 있는데 왜 각종 암을 일반 피검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광고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검사를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학회에서는 최장암 검사 투머 마커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화가 더 나아기 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서 건강검진으로 이런 투머 마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우연히 CT를 찍어서 최장애 암이 발견됐거나 벌써 암이 발견된 사람들이 최장암 마커를 확인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건강검진 최장암 검사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한 암 마커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CT를 찍는 것은 사람들이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건강검진으로 CT까지 하지는 않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검사로 각종 암을 진단하고 이것들이 90%에서 99%까지 정확하다고 LA 매체에서도 전면 광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한 검사를 약간의 피만 빼가지고 검사하면 되는데 환자들에게 위험하지도 않는 건데 왜 건강검진 이런 마커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반문을 반드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최장암 마커로 CA19-9의 투머 마커를 사용하는데요 이 검사의 정확도를 보면 sensitivity 즉 민감도는 79%에서 81%라고 밝히고 있고요 specificity 즉 한국말로는 특이도는 82%에서 90%라고 합니다 자 뭔가 모르지만 89, 90%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처럼 들리죠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는 90% 이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해주는 광고가 나갈 때는 90% 이상의 정확도라고 광고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민감도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양성으로 정확하게 판정이 되는 찬스의 값이고 specificity 즉 특이도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로 정확하게 음성이 나오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CA19-9에서 특이도가 82%에서 90%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최장암이 없는 정상인에서 검사를 했을 때 82%에서 90%만이 암이 없다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10명에서 18명이 최장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있다고 나오는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광고에서 검사의 정확도를 말할 때 이렇게 sensitivity, 민감도와 specificity, 특이도를 가지고 90% 어떨 때는 99%의 정확도를 언급하면서 이 검사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이 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할 때 더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이런 테스트의 정확도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에서 어떤 질환 즉 오늘 강의에서 말하는 최장암이 얼마나 발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최장암에 대한 투머 마커가 positive predictive value가 작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최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3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 중에 13명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이 자료를 보면 최장암 마커인 CA19-9 투머 마커의 센세티비티가 79%에서 81% 스페스피시리 즉 특이도가 82%에서 9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10만 명 중에 정말 암이 있는 환자 13명을 빼고 암이 없는 99,987명에서 CA19-19 혈액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82%에서 90%가 되니까 CA19-9 투머 마커에서 검사를 했을 때 9만 9,987명의 암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8만 1,989명에서 8만 9,988명만 정말 음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 7,988명에서 9,999명은 암이 없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어야 하는데 검사에서는 암이 있다고 양성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혈액검사인 투머 마커 19-9 검사를 했을 때 10만 명 중에 검진해서 1만 명에서 만 8천 명까지 암이 없는 사람을 암이 있다고 잘못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검사에서 뭐 이걸 굳이 통계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자면 CA19-9의 파스티 프레딕티배류는 0.5에서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정말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 정도 났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이 투머 마커 암수치 검사를 건강검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 뭐 이 해롭지도 않은 피검사로 해서 암이 나왔다고 알면 좋은 거 아니냐 혹시라도 잘못해서 뭐 10%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검사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니까 일단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0% 가까이 정확한 암표지자 검사를 해서 암이 있다고 나오면 그 다음 검사로 CT를 찍는데요 CT에서 최장암을 발견하는 센스티비티는 81% 스페스페시리는 43%입니다 즉 암이 정말 있으면 82%가 암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암이 없는데 진짜 없다고 말할 확률은 4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최장암이 없는데 이 CT에서 최장암이 없다고 나오는 확률이 100명 중에 43명밖에 안 되니까 57명은 암이 의심되는 뭔가가 나왔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방사선과 의사가 환자 정보를 먼저 벗는데 그 차트에서 최장암 투머 마커가 양성으로 나와서 암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CT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방사선과 의사는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암의 마커가 벌써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암이 있다고 확진은 아니지만 암이 있다고 의심이 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중에서 그냥 차사고가 나서 찍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암이 있을까 꼼꼼히 보다 보면 뭔가 찝찝한 게 있으면 암이 의심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10만 명 중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진짜로 최장암이 없는데 피검사에서 CA19-C가 암이 있다고 나오는 사람이 10만 명 중에 1만 명에서 1만 8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CT를 찍었다면 정상으로 CT에서 나올 확률은 43%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40%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60%의 사람들이 최장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10만 명 건강검진을 했을 때 1만 명에서 1만 8천 명이 이렇게 양성이 나와서 CT를 했는데 그 중에서 6천 명에서 1만 1천 명이 CT에서도 최장암이 의심될 수 있다는 소견을 결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6천 명에서 1만 1천 명이 최장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CT에서도 암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검사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0.5%에서 3%의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만 명 중에 6천 명에서 1만 1천 명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 잡아서 2%의 합병증이 있다고 계산을 해도 120명에서 220명이 조직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합병증으로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건강검진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최장암 마커 검사를 하게 되면 10만 명 중에 진짜 암이 있는 사람은 13명 뿐인데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잘못해서 암이 있다고 오진이 돼서 120명에서 220명이 조직검사까지 하다가 합병증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령 그러면 10만 명 중에 13명의 암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잘해줬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13명을 찾아내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다 한다고 해도 최장암의 경우 5년 생존률은 5%에서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으로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후유증을 감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13명을 찾아내서 이분들을 살리는 데에는 한 10만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살리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200명 가까이 우리가 검사를 하다가 암이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환자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투머 마커 해놓고 양성 나와도 CT만 찍고 거기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피검사만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최장암 마커예요 정확도가 90%야 정확도가 90%인 최장암 마커에서 지금 암이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0% 정확한 검사에서 자신이 암이 있는데 최장암이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CT도 안 찍고 검사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CT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CT를 찍었는데 또 암이 있는 게 덩어리가 있대 암이 있는 것처럼 덩어리가 있는데 조그만한 거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조직검사 안 했고 그냥 죽을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겠어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이 만약에 자기는 정말 CT까지 찍었는데 이게 암이 의심된다고 했는데도 아 나는 그거는 다 죽으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다 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럼 처음부터 왜 피검사를 하냐는 거죠 처음부터 피검사 안 하면 이런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 어차피 끝까지 갈 거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암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검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안 할 거면 그렇게 검사를 해 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과학에서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 검사를 시작을 했다가 건강한 환자를 오히려 해치게 된다는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거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는데요 분명 이 방송 나가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그 검사를 해서 최장암을 발견을 해서 좋아진 사람들을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돌파리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검사를 해서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CT나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괜찮다고 나와서 괜히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간혹가다 그 10만명 중에 200명은 아 그래 닥터주부 말이 맞다 나도 그거 했다가 최장암 조직 검사까지 했다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맨날마다 배가 아파서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최장암을 발견해서 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과 의사나 주치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최장암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그 검사를 안 해줬을 때 나중에 최장암이 발견되면 그 환자가 소송을 한다거나 굉장히 그 의사한테 반감을 받죠 제가 그 검사를 해줬으면 내가 암을 찾아내서 안 죽었을 텐데 죽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과 의사가 그 검사를 해서 거기서 암처럼 보인다고 해서 수술하는 사람한테 보내서 수술을 하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내 책임이 아니죠 내과 의사는 그냥 찾아주고 보낸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합병증이 생기면 외과 의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나 내과 의사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입장에서는 최장암 검사를 해주는 게 책임 회피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암 검사를 해달라 할 때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의사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과학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환자가 그걸 떼를 쓴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분은 진짜 고민을 해서 의사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끝내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은 의사마다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고 그 의사의 자신의 관점이 다르고 내과학회에서 공식으로 추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조동혁이는 똑똑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과학회 예방의학학회에서 많은 통계 자료를 보고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랬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통계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최장암 검사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으로서 이 투머 마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최장암이 벌써 진단이 됐거나 벌써 종양이 있는 게 발견이 돼서 그 마커를 검사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정밀검사로서 그런 분들은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암에 대해서 어떤 암은 이런 걸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은 환자분들한테도 해드렸고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전문적으로 그런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늘 이 방송은 내과학회와 예방의학학회에서 아니면 미국 US Preventive Task Force라고 하는 예방의학학회 같은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최장암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제 생각 나름대로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분의 나름대로의 관점이 따로 있다면 그것이 100%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치의 치료 방침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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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